네 미대세 증권 정선인 미니저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언제나 화통하도 순수히. 너무 좋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망가져서 저 화통함 된답니다. 지난주에 출연을 안 한 사이에 시장 변동이 커져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방금 공유해 주신 자료도 좋은 자료이긴 하지만 제가 리먼 브라더스도 경험을 했던 경험자로서 보면 이전과 정보가 너무 빠르다. 정보가 너무 빨라서 빨리 빠지고 빨리 올라오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인 신조가 차면 길고 기울면 찬다 이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락에 따른 부분에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끈기를 가져보자. 끈기를 가져보자. 끈기를 지금 5개월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인내심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쪽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해는 1.6% 하락을 했고요. 신천은 2.6% 하락. 항생이 2% 이상 빠졌습니다. 일단 중국 주요지수 하락 요인은 경기부양 정책 패키지에 따라서 일부 섹터는 올랐죠. 소탄, 자동차, 해운 등은 좀 올랐는데 미국의 대중간세 철회 검토나 이런 호재성 요인들이 어제 시장을 상승에 이끌었다면 막판 상승에 이끌었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반감이 좀 됐던 부분이고요. 일단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간세 철회 검토 소식은 예전에 제가 3주 전에도 말씀드렸고 양국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상승이 틀리고 요인이긴 한데 거기에 따른 뉴스들로 종합을 해보면 전체 인하를 했을 때 효과는 1.3% CPI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1.3% 그래서 이제 CPI만 봤을 때는 일부 인하했을 때는 0.26%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바이든이 노리는 지금 지지율이 39% 이하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실질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중국 언론에서 JP모건이 중국 채권을 다시 매입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외도 압력이 좀 정점이 지난 게 아니냐는 평가들도 어제 있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는 DD 추싱이었어요. 어제부터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자진 3패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ADR로는... 자진 3패. 네. 그래서 이제 좋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4%로 어제 ADR로 끝났었는데 작년 6월 상장에서 시총 규모는 5조 5천억 정도 됐었죠. 그런데 이제 일단 자진 3패의 요인은 중국 정부의 압박 요인들이 컸었고 그리고 오히려 이로 인해서 상장 폐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던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이게 홍콩 상장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종의 타임략이 좀 존재하는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이제 일정 펀드에 담아놓고 비상장 주식을 계속 가져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매물로 출해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DD 추싱이 이번에 이번 케이스로 보면 다음 다담 종목들, 알리바바를 포함해서 일부 종목들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어떤 보면 모범이 또 제대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오늘 이제 일부 부양책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호재 위원들이 많았는데 오늘 국내에서도 보면 흠슬라를 포함해서 이제 중국의 흠슬라, 여러 해운주 같은 경우는 관세를 인하게 되면 물동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혜이기도 하죠. 또 오늘은 정책 수혜로는 국무원 상무위원회에서 이제 부양책 중에 600억 위원 규모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일단 100에서 200만 대 승용차 신규 수요가 이제 증대가 될 예정이고요. 작년 전체 판매량이 이제 2천만 대 정도였잖아요. 그중에 60% 해당되는 1,200만 대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일부 이게 전기차 관련 주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혜를 많이 보는 쪽이 경차, 그러니까 소형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를 구매할 때 이제 소형차 부분이 좀 많잖아요. 그럼 수요가 겹치기 때문에 이게 내연기관차로 일부 옮겨가면 이제 수요를 좀, 그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일부 좀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오늘 좀 일부 반응이 됐습니다. 이제 길리 자동차 같은 경우, 장승 자동차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했고요. 중국 전체로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5월 26일에 알리바바와 바이두의 실적 발표입니다. 아, 그렇죠. 실적 발표가 있죠. 제가 지지난주에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LPR 금리 인하에 따른 중국 증시의 상승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번에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려와 관망세로 또 일부 가면서 이제 우려되는 물량들이 미리 나오거나 아니면 좀 공격적인 매수가 좀 들어오기 힘들거든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따져보면 목요일까지는 일단 관망을 해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 중국 증시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번 주 타임으로 보면 좀 한번 스케줄로 보면 한번 이 부분까지 확인하고 가는 게 좀 좋지 않겠냐. 아, 실적을 한번 보고 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이제 지난 제가 한 4주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방한을 하면서 이제 그 뭐 배터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장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제 장중에 상승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좀 이어가기에 좀 힘들었던 부분은 시장이 좀 일단 좀 안 좋은 부분이고 환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6월 초까지는 제가 강달러가 좀 유지된다는 관점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경상수지, 무역수지입니다. 그런데 1일에서 5월 1일에서 20일까지 보면 이제 지금 무역수지 48억 달러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5월 말까지 보면 6월 1일에 데이터가 오픈되는 시점까지는 강달러가 유지가 될 것 같고 반대로 제가 이 왜 말씀을 드리느냐. 위아나랑 요즘 동조화 현상이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반대로 라가르드 총재가 이제 9월에 제로금리까지 올리겠다. 지금 마이너스 0.5%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준까지 복귀를 하면 당연히 유로와 강세에 따른 달러 약세. 이 두 가지가 이해상충이 좀 있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환율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조금 내려가고 원래 주가가 올라가면 달러가 내려가고 이런 약간의 뭐 꼭 그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의 지위는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선호란 건 시장이 안전자산을 더 선호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의 위험자산의 선호도를 표시한 지표로서 의미가 있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제 달러 통화로서 표현되는 자산들 금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들은 달러가 강세일 때 상대로 약세인 것도 리즈너블한 분석이죠. 그런데 최근의 장사는 사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로서 달러가 강세해 보이는 게 더 좀 강하긴 하죠. 최근에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에 이제 12통화정치회이나 일부 부분에서 달러 강세를 일부 말씀을 좀 드렸던 요인이 이제 변동성 요인이거든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도 한번 볼까요? 네. S&P500은 1.8% 상승 마감했고요. 다우지스는 1.9% 그리고 나스닥은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없게 됐어요. 시간외로 2% 이상. 네. 지금 이제 빠졌기 때문에 선물이 빠졌기 때문에 아 좀 기운 빠져요. 어제 미국장 굉장히 좋았는데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고 나갔거든요. 저희가 스튜디오를 또 스냅이 또 이렇게 또 일을 저질렀는데 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 하락에 처음 트리거됐던 이제 메타나 트위터 이제 프린터리시트나 일부 기업들이 이제 신뢰를 좀 또 잃어버리는 또 계기가 또 될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일단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방언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S&P500 지수로 보면 PER이 16배까지 떨어지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반발 매수가 어느 정도 좀 들어오느냐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어제 좀 중요했던 게 시카고 연인이 발표하는 국가 활동 지수가 있습니다. 이게 0.47 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85개 지표를 4개로 압축을 한 건데 고용을 제외하고 소비주택 재고 그리고 생산 부분들이 견주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기 확장기에 마이너스 0.7 이하로 내려가면 경기 침체고 경기 침체기 이후에 0.2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경기 침체가 끝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0.47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감을 완화시켰다. 완화시켰다. 지난주에는 경기 침체가 하락의 주요 요인이었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어제 완화시켜서 올렸는데 오늘 이제 바이든이 대중관세 인하와 관련돼서 이제 다들 기대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앨런 미 재무장관과 바이든 한결같이 대중관세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밝혔지만 역시 타이무역대표비 대표가 오늘 부정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누구예요? 타이대표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고요. 이게 이제 부정적 인식으로 오늘 장중이 반영이 됐거든요. 이것도 미국 선물 하락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제가 한 3, 4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타이대표 같은 경우는 부정적 스탠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미중 간에 이제 어떤 협의나 협상을 하게 될 텐데 하나의 지렛대를 스스로 놓게 되는 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대를 했었던 입장이었고 일정상으로 보면 이제 3번에 걸쳐 조사를 하게 됐어요. 7월 6일, 8월 23일, 9월인데 차례에 걸쳐 순차 조사 후에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빠르면 7월 6일 내외에서 어떤 이슈가 나올 수가 있고 더 빠르다면 행정부 내에서 직결로 그냥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로 유효해도 이슈가 있다. 7월까지 우리 기다릴 수 없잖아요. 지금 장을 보면. 이게 굉장히 이제 단기적으로는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언덕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제 선물의 하락은 약간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 오늘 선물의 하락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국내장 중반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전 내용과 다른 게 없는데 오늘 좀 확대 해석이 좀 된 게 아닌가 어제 좀 호재 요인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징 종목으로 조금 넘어가 볼까요? 여러 종목들이 어제 많이 올랐죠. 에너지주도 많이 올랐고 그런데 이제 은행주가 특징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JP모건하고 BOA 6% 이상 급등을 했고요. 이게 이유가 4월에 저희가 장단계 금리 차 역전 현상이 있었죠. 그런데 난리가 아니었죠. 세상 끝날 것처럼 당장 내일 종말이 올 것처럼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2년물 국제금리는 정책금리를 100% 반영하기 때문에 기준금리, 은행 3%는 예금으로 보시면 되고요. 10년물은 대출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30년 모기기지 금리라 영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4월에 장단계 금리 차 역전이 되고 나서 이게 기업들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냐 가게에 대한 대출을 줄이는 게 아니냐 또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JP모건이나 이런 쪽에서 어제 좀 호재산 발언이 좀 있었거든요. 제이미 다이먼 CEO가 강력한 소비와 기업의 이익으로 부실 대출에 따른 충당금이 올해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에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소비자들의 재정상태 그리고 신용 손실 규모가 내년까지 크지 않을 거다 얘기가 있었죠. 사실 이제 지난번에 JP모건 다룰 때 말씀드렸던 게 러시아 쪽 충당금을 많이 쌓을 거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제가 언급을 좀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다행히 이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판단도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제 대출 증가가 이어질 걸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경기 침체 이슈를 일부 완화했습니다. 대출이 되지 않으면 당연히 기업들이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고용을 못하는 거고 고용 효과에 따른 소비 그리고 소득과 소비가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1월과 다르게 그래도 이번 달에 좀 긍정적인 멘트를 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었고요. 이제 부동산에도 좀 관심이 많은 편이긴 한데 이제 미국 주택 시장 지수가 하락폭이 심화되긴 했지만 저는 견주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내랑 미국 부동산을 보면 다소 최근에 플랫하긴 하지만 거래량은 줄면서 그래도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우려했던 거는 당연히 모기지 금리 인상이 되기 때문에 국내도 4% 중반되지 않나요? 우리는 가계대출이 높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100% 이상 넘어가게 되면 뭐 이제 금리로 6% 이상이 인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이제 미국 4월 신용카드 결제액이 25% 증가를 했고요. 이제 연체를 맡기면 리버빙 잔액이 또 3월 기준에 35% 급등을 했습니다. 리버빙은 이제 연체 직전 단계죠. 근데 이제 이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로 넘어갈 때 이 규모가 어느 정도 확산되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폭스콘 관련된 경제 봉쇄로 인한 전자비 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 우려가 좀 있었는데 웨드부시에서 아이폰 수요가 예상보다 견주하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놓은 등 생산 전략을 수정한 점이 어제 긍정적이었죠. 인도 공장에서 생산을 하고 베트남까지 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급만 불안해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투자회사들의 기존 평가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크게 좀 올랐던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애플 매매를 할 때 항상 이제 좀 봤던 부분은 기존의 판매량이 만약에 부진하다면 그 다음에 이현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건 아마 매매하신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회사에서 밝혔던 게 40억 불에서 80억 불 매출 하락을 2분기에 좀 예상을 했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00억 불 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분기에서 가이던스나 매출량 그러니까 실제 이현 수요가 크게 회복이 된다면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지난주에 크게 하락을 했던 요인은 월마트나 타겟 같은 주요 소매업체들이 어닝 쇼크였죠. 그래서 월마트나 코스트코 일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소매업체들조차도 그러니까 필수 소비제에 해당이 되는 기업들조차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크게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요인이 저는 이거였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경기입니다.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소매업체들의 일반적인 필수 소비제까지 소비를 줄인다는 건 굉장히 좀 큰 부분인데 이번 주에 코스트코 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일단 이제 지금 S&P 500 기준으로 보면 500개 내에서 필수 소비제가 올 한 달 동안 9% 이상 빠졌거든요. 10% 가까이 빠졌는데 지난 한 주 동안 8%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시장에 대해서는 과매도권이라고 보는 하나의 또 근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갭이 어제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좀 보실 필요가 있어서 지난번 룰레몬 말씀해 주셨는데 시티가 의료업종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투자하기에는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제 좀 참고로 보셔야 되는 게 나이키랑 룰레몬도 오늘 하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국 쪽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나이키가 이번 붕괴는 피해가지 못할 거라는 생각들이 많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중국 사항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6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우려감들이 이쪽도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 분위기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스냅에 대해서 사실 이거 일개한 그렇게 또 빅테크도 아니고 이런 기업의 어떤 실적 가이던스 하향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좀 안 좋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인가. 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아침에 그러니까 새벽에 이제 내용들을 이제 접하고 나서 저도 이제 좀 과소평가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는 메타나 이제 우리가 이제 시총 상위 일부 종목들까지 전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이 가볍게 볼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제 하락은 크게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좀 과도한 게 아닌가 해서 이제 초반 반연보다 일부 회복은 가능할 것 같고요. 어차피 시장은 오늘 많이 빠지는 이유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이제 관망 심리가 있고 오늘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또 미리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서 의심하지는 않지만 가이던스에서 일부 좀 이견되는 부분들이 나온다면 좀 그 부분들까지도 오늘 좀 반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진짜 방향을 좀 정하는 하나의 또 그 이벤트가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27일에 저희 이제 금요일에 미국 근원 PC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매달 보시면은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렸던 내용인데 전월 대비해서 0.3% 상승 그리고 전전 동기 대비해서 4.9% 예상을 하거든요. 네.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3월에 이어서 이제 근원 인플레 압력이 완화된다는 픽아웃에 대한 또 이슈가 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요일 고비만 넘기면 저는 이제 금요일이 좀 더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CPI만 봤을 때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물가에 대한 정점을 판단하기 힘든 게 가중치가 다릅니다. 만약에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 가중치가 이제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감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체 상품을 또 구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느끼는 실제 이제 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FMC 의사록이 내일 발표가 있거든요. 그가 더불어서 가장 좀 중요한 이벤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일부 이제 이 지표가 좀 괜찮게 나온다면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또 진짜 날아가죠. 네. 너무 빨리 가네요. 마지막으로. 네. 네. 앞으로 이번 주에 조금 저희가 봐야 될 시장을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관점으로? 사실 뭐 어떻게 밸류시장 하당이라고 다들 외치고 있긴 하냐 반등이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끈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미 이제 5년 S&P 500 기준으로는 10년 평균보다 지금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16.9배 이하에 지금 16.4배 정도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리오프닝 주식만 예를 들더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항공 수요나 이제 뭐 서비스 수요 관련돼서 이미 2019년 수요를 거의 다 회복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적이지 않다는 핑계로 좀 많이 내렸던 부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2019년 4분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당시에도 금리 인상의 맞바지 단계에서 원래 장단계 금리 차 역전은 금리 인상의 맞바지 단계에 나오는 현상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하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올라왔던 종목들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었거든요. 이제 실적이 좋은데 시장에서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념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밸류시 하단 단계에서 이런 두려움이 상승에 대한 확신을 변할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승이 크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단을 누구도 맞출 수 없는 단계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일 정도가 가장 그 이제 하단 테스트를 하기 좋은 그런 날이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기술주가 하단을 어느 정도 형성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리오프닝을 언급해드렸던 거는 그 안에서도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왔던 여러 종목들. 그리고 기술주의 어떤 표준이 되는 일부 종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 가격 이하까지 이제 일정 가격까지 빠지거나 찍지 않는 이상 반등이 진반등이 나오기가 좀 지금 구조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이제 뭐 일부 상위 5개 종목 내에서만 보더라도 하단을 다 설정해놓은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도달할 때까지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내일 아마 저희를 못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세증권 정우선님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미스가 나왔을 때의 데미지가 여전히 크다는 걸 좀 스냅통에 보여주다 보니까 시장이 좀 많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까 전 정우선님이 정리해 주신 대로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그 긴장감 좀 경계감의 시장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움은 좀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사실 실적이 좋으면 하루 올랐다가 빠져버리고. 그러니까요. 실적이 안 좋으면 이제 뭐 마이너스 20% 기본 맞는. 빡칩니다. 많이 경직되어 있는 장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는 조금 경계감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2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고 무식하고 무식하구나. 아니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